변사체 이번 주에 서울 출장이 있었다. 온 김에 서울 언니 집에서 자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나들목 네트워크 소속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변사체가 세만금에서 있습니다. 뭐라고? 세만금에 변사체가? 여러분 이제 변사체 다 아시죠? 매년 다양한 변혁 현장을 체험하는 변혁사역체험학교가 이번 봄에는 세만금을 탐방합니다. 아 뭔가 했네 변사체라고 하다니 변혁사역체험학교의 줄임말이구나. 암튼 이 교회 흥미롭군. 우리 교회가 생태회복 변사체로 다양한 체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숲체험도 했었고 지구를 쓸고 닦는 플로깅 참여도 했었고 바로 지난 겨울에는 기후위기 취약재친들에게 따뜻한 담요와 양말을 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위슈로 뜨거웠던 세만금을 탐방하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야외로 나가 탐방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저도 이번 세만금 변혁사역체험학교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생태환경 분야에 관심 있으신 성도분들 함께 가시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생태환경 분야에 관심 많으시던데 이런 거 있는 거 알려드릴까? 저 저는 대전에 있는 대전 빈누리삼 교회에서 온 김준경이라고 합니다. 지난 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변사체가 뭔지 처음 들었었는데 마침 저희 교회에서도 올해부터 변사체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가웠어요. 저는 여러 변혁사역 영역 중에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화해를 담은 음식기행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 잘 오셨어요. 대전이라면 멀리서 오셨네요. 네 언니네 집이 서울에 있어서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어쩌녁에 올라와 홍재역 부근 언니네 집에서 자고 나왔어요. 네 화해를 담은 음식기행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 편도 있는데 마침 오시기 더 가까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편에 오시게 되었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 옆에 분도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별래에 있는 가치가 교회에 다니는 서지성이고 이번 중딩딸 서호연과 서울나들이겨 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가는 거라고 할 땐 시큰둥하더니 뉴욕타임즈 선정 10대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거라고 하니까 얼른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한반도 평화를 꿈꾸게 할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럼요.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와 화해에 대해 상상할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음식 체험은 임시정부가 중국 여러 곳에 옮겨 다녔거든요. 그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드셨을 만한 중국 전통 음식을 체험하게 될 텐데 아주 맛있습니다. 희영아 어제 함께 살기 탐방 잘 다녀왔어? 어 너무 재밌었어. 청년부 친구들이랑 서울 가는 길도 즐거웠고 기차 타고 가서 전철 바로 연결해서 타고 가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탐방할 곳 찾기가 쉽더라고. 맞아. 기차 타고 가면 하루에 서울 다녀오기 좋더라. 몇 명이 간 거야? 음... 여섯 명. 목사님이랑 청년들이랑 황지사님 내외분들이랑 같이 다녀왔어. 아... 어땠어? 성북천이라고 서울 성북구에서 동대문구로 흐르는 개천이 있는데 그 개천 따라 한 교회에서 시작한 여러 개의 기관들이 군데군데 있더라고. 도서관도 있었고 청소년 돌보는 센터, 고립 청년들과 함께 사는 곳도 있고 북카페랑 공연장도... 아! 어린이집도 있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후에 교회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20년 동안 하나 둘씩 세워서 그렇게 많아졌다더라. 기관들 다 둘러본 다음에 건물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집 구경도 하고 밥도 대접해줘서 같이 먹었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함께 살기도 그렇게 재미있으면 좋겠어. 너 이러다 함께 살기 당장에 시작하겠다. 맞아. 다녀오니까 나도 함께 살기 참여하고 싶어졌거든. 다음에는 함께 살기 하는 교회들과 포럼도 열고 인천에 있는 더불어 이어져 교회도 탐방한대. 그때도 시간 되면 참여해보려고 해. 너가 참여한 음식기행 변사체는 어땠어? 나도 좋았어. 역사를 아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 아, 진지한 내 친구. 음식 맛이 어떠냐고 물어본 건데. 배고픈데 점심 먹으면서 더 얘기할까? 그래, 좋아. 변사체. 이번에 민족화의 체험학교를 다녀왔으니 다른 변역사역 체험학교도 가볼까? 가을에 있다니까. 그때까지 희영이랑 몇 명 관심 있는 친구들이랑 책 읽기 모임을 해볼까? 아니다. 희영이는 함께 살기 팀에서 공부할 수도 있으니 원규랑 규철이에게 해보자고 할까? 자, 그지금 드래든 없음. 중간에 모임을 형 원규랑 규철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